2024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역동과 3동 하나은의 K리그2 2024 부천과 안산이 격돌했습니다 한 경기 평균 득점이 한 골이 되질 않습니다 자아! 직접 때렸습니다 골키퍼 합적으로 각이 별로 없었어요 자아! 아슬아슬하게 빗나갑니다 달력하면서 슛! 역시 수중전에 데뷔한 그런 슈팅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올려줬습니다 단게! 수비! 골키퍼가 어렵게 쳐냈습니다 골대 안쪽으로 감아찰 수 있는 그 부분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서로 팀, 두 팀 모두가 아쉬울 것 같아요 승부를 가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아! 돌아 들어갑니다! 그대로 슛었습니다 올려야 되는데요 네! 닐손준 이어! 자! 기회! 오른쪽 제깨내고 때립니다! 다시 한번 닐손준 이어 쳐냈습니다 2007년 인천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자! 기회! 넘어갔습니다! 가장 좋은 기회가 넘어갑니다 슈팅 너무 잘 때렸는데 정금만 더 깔아 때렸다라면 아 좀 아쉽네요 바사니가 이어 봤습니다 땅골 크로스! 슛! 슛! 골키퍼 막아냈습니다 오늘 경기 동터로 가장 좋은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였지만 이준희 선수의 벽을 못넣고 있습니다 최병찬은 좀 돌고 있거든요 자 최병찬입니다 크로스! 현장! 맞았나요? 아니면 그냥 나갔나요? 순간적으로 직장합니다 줄꽃 찼습니다 왼쪽으로 빼줍니다 자 시간은 지나갔고요 안재준의 마무리 나가고 맙니다 경기 끝납니다 이기진 못했지만 패지도 않았습니다